네, 군의권 또 인근의 저 멀리 또 새로운 4차, 4차 빙어터 또 터졌다 해서 우리 집 오늘 몇십 명의 손님들은 전부 다 많이 잡고 갑니다. 빙어가 빠방 터졌습니다. 사거리 잡는다고 계속 톡이 온다 사람들마다. 사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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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겠다 진짜 간지 30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. 빙신이니까 그렇겠죠? 전동릴로? 사거리가 어디예요? 터진 곳으로 무조건 가야 돼요. 여러분 2, 3일 내에 와야지 빙어 구경을 하지. 2, 3일, 3, 4일 지난 다음에 오면 또 덜 나오는 거 알죠? 터지고 난 후 3, 4일은 아주 24시간 나와요. 실시간 정보 1월 5일입니다. 어딜까요? 네, 모 빙어터에서 조항입니다.